황보, 황보새고, 지금 새 제품이 나갔다고 준비 중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건 TRS4인데요. 황보 보시면 황보의 장점이 뭐냐면 서버, 앞에 옵션도 쭉 갈 수 있지만 기본차격이 굉장히 저렴해요. 사실 기본차격은 황보보다 얘가 더 비싸요. 얘가 먼저 TRS4거든요. TRS4 미니예요. 얘 보시면 알겠지만 서버가 갑니다. 서버가 가죠. 그러니까 TRS4가 이게 28만원인가 비싸요. 이렇게 되는데 TRS4의 미니보다 이 차가 25만원 더 싸요. 세상에 어쩌고 이럴수가 있죠. 거기다가 옵션, 옵션을 뭐 발랐냐면요. 여러분께서 옵션을 뭐 발랐냐면요. 보여드릴게요. 차량에 사운드, 더블 사운드, 히트싱크, 배터리, 배터리 거의 한 1시간 반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거. 그 다음에 충전기대, 이거는 중속이라서 사실 급속으로 되는 거에요. 20A로 밀어버리고요. 그 다음에 삐삐, 그 다음에 하브스키드까지 했어요.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사운드도 있고요. 삐삐도 있고 변속기에다가 모터에다가 다 되어 있어요. 자 안에 LED 다 되어있는데 여기다 켜볼게요. 자 전선이 이렇게 돼서 키면은 와우 그쵸 LED 불이 나오고 사운드까지 있어요 사운드까지 저 오른쪽, 왼쪽 다 되고요. 자 다 되죠? 사운드 다 되고. 끄리면 LED 즉, 여기까지 나와요. 소리나오는 거 어디 갈까요 이거를? 아 소리나오는 거. 이렇게 앞에서 소리나오는 거. 아 소리나오는 게 어렵네요. 올려볼까요 잠시만. 자 이렇게. 자 여기까지 여기를 잘 올리면 여기 누르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앞쪽 잡아당긴 다음에 누르면 차칵차칵 다 들어가요. 이렇게. 바디도. 차칵. 차칵 들어가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죠. 이렇게 깨서 세거 제품입니다. 다 된 제품이에요. 자 중요한 거. 중요한 거. 사운드하고 히트싱크 그 다음에 여기 스키드 빼고 이게 25만 7천 원이거든요. 25만 7천 원인데 여기 깨서 배터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30만 대가 됐겠죠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차에 얘가 28만 원이면 이거 25만 7천 원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? 황부할 수 진짜 인기 많은데요. 지금 아이스라프에서 단독적으로 가격을 싸게 해서 팔고 있어요 지금요.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어디다 바로 아이스라프. 스타비에도 팔 수 있으니까 스타비에는 네이버에다가 검색 스타비 검색하면 돼 있습니다.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뒤를 타딱 뜨면 탁 들킬게요. 오우. 그 다음에. 이야 여기까지. 너무 좋아요. 이거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자 얘기하면은 뭐 입이 아플 정도로 자 완벽하다 준비된 차량이고. 자 트리샷도 좋지만 이왕이면 큰 차 가격도 저렴한 차를 구매하시는데 황부할수록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. 즐거울게요. 감사합니다. 트리샷도 나쁜 차 아니에요 예 나쁜 차 아니에요 고치면 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얘는 메탈가 메탈 기아가 기냥 서버가 메탈 기아 서버다 뭐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싶네요. 오케이 왔다죠? 왔다죠? 날씨였습니다. Rem fuer я